안녕하세요. 더공시의 김수은입니다. 오늘은 회사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인적 분할한 두 회사는 재상장을 합니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을 떼서 전속 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기 때문에 전속 회사는 상장을 유지를 하지만 100% 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비상장인 형태로 가게 되죠. 지금 LG화학 배터리 회사처럼 그런데 두 회사를 인적으로 분할하게 되면 일정한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서 두 회사가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재상장을 하면 두 회사 모두 주가가 잘 나가는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한 회사는 굉장히 잘 나가고 한 회사는 다소 침체되거나 부진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로 재상장을 했을 때 두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특히 잘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지바이오 가파른 상승세로 18% 급등 10만원 선 돌파 눈압.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지바이오가 10만원을 넘어서더라고요. 오늘 중과 기준으로. 그다음에 승계압돈 이지바이오 무상증자 액면 분할 활용법 이런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아시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만든 회사. 설브레인 지주사 체조 완성 주식 6,860억 원어치 공개 매수. 또 설브레인 홀딩스 유상증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 만원 언더에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벌써 10만원 돌파한다고 그러고 또 설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 체제로 가면서 회사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회사 사례를 가지고 앞에 1편에서는 이지바이오의 분할 사례 2편에서는 그 솔브레인의 분할 사례를 가지고 분할 재상장을 했을 때 회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차이나라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100주고 주당 가치가 만원이라 그러면 시총은 100만원이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합니다. 0.4 대 0.6으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면 0.4 대 0.6으로 분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주식도 0.4 대 0.6으로 나눈다. 그리고 회사의 시총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이나를 차이나에서 짬뽕 사업 부문을 따로 떼서 분할 신설 법인으로 하고 남아있는 전속 회사 차이나는 회사 이름을 그냥 주식회사 짜장으로 바꾼다. 그래서 주식회사 짜장은 전속 회사고 주식회사 짬뽕은 짬뽕 사업을 분할해서 신설하는 회사다. 이런 가정하에 0.4 대 0.6으로 신설 회사를 0.6으로 하고 전속 회사를 0.4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 100주가 발행 주식 수가 40주하고 60주로 나눠집니다. 0.4 대 0.6으로 주당 가치는 만원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40만원과 60만원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분할 전에 시총이 100이니까 분할 후에는 시총이 40, 60 발행 주식 수는 40주와 60주 그리고 주당 가치는 만원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도 재상장을 해야 되고 짬뽕도 재상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년 뒤에 분할 재상장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짜장의 시총이 50만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짬뽕의 시총이 70만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주식은 사실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1년 뒤에 시총 4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된다. 1년 뒤에 시총 60만원짜리가 70만원이 된다. 별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투자할 만한. 망설여지겠죠. 근데 만약에 짜장은 재상장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시총이 한 50만원 정도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짬뽕이라고 하는 회사는 1년 뒤에 시총이 한 300만원 갈 걸로 다들 예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짬뽕이라고 하는 회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짬뽕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차이나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적 분할에 의해서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짜장 4주하고 짬뽕 6주로 내 주식이 나눠지는 거고 짜장은 그냥 슬로리하게 가는 거고 짬뽕은 굉장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내가 차이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짬뽕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차이나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차이나의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내 주식이 짜장 주식하고 짬뽕 주식으로 분할이 되고 짬뽕이 이렇게 슉 날아갈 때 그 주가 상승의 혜택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2019년 11월 4일에 이지바이오가 분할 공시를 냅니다. 여기는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 만드는 회사죠. 이지바이오가 분할 공시를 내는데 분할 기일은 2020년 5월 1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이지바이오에서 그 사업 실제 사업 부문 그러니까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 사업을 떼서 분할 후에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신설을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전속회사 이지바이오는 회사 이름을 이지홀딩스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지홀딩스는 그냥 지조회사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분할 전에 이지바이오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투자 주식들을 관리하는 지조회사로 이지홀딩스가 되고 분할 전에 이지바이오가 가지고 있던 실제 사료나 사료 첨가제 사업은 분할 신설회사로 만드는데 회사 이름은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홀딩스하고 이지바이오로 나누니까 그러면 홀딩스의 가치는 얼마고 이지바이오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지바이오가 독립을 하면서 분할 신설될 때 쟤네들이 가지고 가는 순자산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분할 전에 이지바이오가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3,024억 원이었다. 그런데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 사업을 떼 내서 분할 신서를 하는데 그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 사업 부문에 속하는 자산은 얼마가 있느냐 부채는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계산했더니 119억 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분할 전에 전체 순자산 3,024억 원 중에 따로 떨어져 나가는 놈이 119억 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0.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 홀딩스가 0.96이 되고 여기 분할 신설회사가 0.04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96% 대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순자산 가지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할 비율에 따라서 회사의 주식 수를 나누고 이론적인 시가총액을 나누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분할 공시가 나오죠. 분할 공시가 나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매매 거래 정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 한 달쯤 지나면 매매 거래가 재개되면서 분할 재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바이오하고 이지홀딩스라고 하는 두 회사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재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 거래 정지 직전에 주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4,260원인 거예요. 4,260원. 그러니까 매매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이지바이오의 주가는 4,260원이고 총 발행 주식 수가 여기 5,793만 주니까 매매 거래 정지 이 시점에 이 회사의 시총은 이걸 곱해주면 2,46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매매 거래 정지에 딱 들어갈 때 얘네 시총은 얼마냐면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딱 주가를 보니까 4,620원이야. 이 회사의 발행 주식 수는 5,793만 주야. 두 개로 곱하면 시총이 나오니까 2,468억 원의 시총을 가진 회사가 0.96 대 0.04 다시 말해서 96% 대 4%의 비율로 분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나눕니다. 9,793만 주의 96%인 5,565만 주가 홀딩스로 가고 그다음에 주가 매매 거래 정지 그 시점에 주가하고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이 회사는 이론적으로 2,369억 원의 시총을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 4,620원이고 발행 주식수는 예전에 총 발행 주식수에서 0.04만큼 갖고 가니까 불과 228만 주밖에 못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99원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탐구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어떤 설비 유형 자산이라든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자산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유형 자산이나 설비 자산이나 무형 자산이라든지 각종 금융 자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가 않다 보니까 순 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0.0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지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는 가지고 있던 분할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자회사 투자 주식들을 지주회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 주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홀딩스는 순 자산이 크다 보니까 0.96 대 0.04라고 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분할 비율인 겁니다. 원래는 인적 분할을 해서 한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가 사업회사가 되면 이렇게까지 0.96 대 0.04의 분할 비율로 이 정도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7 대 0.3도 될 수가 있고 거의 0.5 대 0.5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사업회사의 순 자산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0.34고 여기 사업회사가 0.67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처럼 96% 대 4%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일단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분할 공시가 나오고 매매거래 정지되는 직전에 주가가 4,260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에 따라서 쭉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할 재상장 시점에 딱 왔단 말이에요. 분할 재상장 시점이다. 그러면 이 분할 재상장 시점에 시가총액을 다시 나눕니다. 왜냐하면 분할 공시가 날 때 이 시점하고 분할 재상장 하는 시점하고는 수개월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재무제표상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시가총액을 다시 나눕니다. 주식수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놔요. 처음에 분할 공시를 할 때 0.96 대 0.04의 비율에 따라서 나눈 주식수를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주식수는 역시 228만 주 그 다음에 홀딩스는 5,568만 주 그대로 고정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왜 달라지냐면 분할 재상장 일 날 아침에 분할 재상장 일 날 장전에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동시 호가 시간에 그때 주문을 내서 시초가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 시초가를 정하는 기준 평가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4,260원 매매 거래 정지되기 전에 4,260원을 무조건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분할 재상장 일 날 아침 장전에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이지바이오는 5,840원으로 좀 올랐죠. 그 전에 4,260원보다 좀 올라서 5,840원이 되니까 시총도 앞에서는 99억 원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시총이 한 133억 원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분할 재상장 일 날 장이 열리기 전에 이론적인 시총이 133억 원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분할 재상장 일 날 이지홀딩스의 기준 평가 가격은 4,195원이 됩니다. 조금 내렸죠. 그죠? 4,260원에서 4,195원으로 그래서 주식수하고 이 기준 평가 가격을 곱하면 시총이 2,335원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주문을 내는데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의 레인지가 있어요. 기준 평가 가격의 50%부터 200% 범위 안에서 주문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의 분할 재상장 일 날 장전 30분 동안에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은 이 5,840원에 50%에 해당되는 2,920원부터 200% 그러니까 2배에 해당되는 11,700원 가격 내인지 안에서 장전에 주문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문 결과에 따라서 분할 재상장 일 날 시초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격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상하 30% 범위 내에서 상한가, 하한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지홀딩스는 4,195원이 기준 평가 가격이니까 분할 재상장 일 날 개장 전 30분 동안에 2,100원에서 50%인 2,100원에서 200%인 8,390원의 가격 범위 내에서 주문이 나가서 거기서 시초가가 형성이 돼서 장중에 그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30% 내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재상장 일 날 장전에 이 기준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가 결정된다. 그러면 분할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매매 거래 정지가 있다 그랬죠. 분할 공시는 1월 달에 나왔고 매매 거래 정지는 4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되니까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리는 6월 5일 날 분할 재상장을 하게 되고 분할 재상장을 할 때 이지 바이오는 개장 전에는 시총 133억 원짜리로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는 시총 200,2335억 원짜리로 개장 전에 시작을 하는데 딱 개장하면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의 거래에 따라서 시총은 변하는 겁니다. 그죠? 이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로 200%로 갈 수도 있죠. 기준 평가 가격에 200%로 2배로 가서 거기서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이지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거의 기준 평가 가격에 50%로 확 떨어져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지 바이오가 분할 재상장을 하기 전에 일부 증권사에서 리포터를 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회사의 1년 예상 시가 총액은 1500억에서 2400억이다. 그게 놀랍죠? 이론적으로 이 회사가 분할 재상장을 하기 직전에 이 회사의 이론적인 시총은 지금 133억 원이 나왔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를 연구를 해서 이 회사의 1년 예상 시가 총액이 1500억에서 2400억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1500억이면 한 11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400억이면 17배? 16배? 한 18배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1년 만에 시가 총액이 최소 10배 이상, 11배에서 18배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리포터를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지 바이오의 분할 재상장이 2020년 6월 5일 날 있었는데 분할 재상장 1날 개장 전 기준 평가 가격은 5840원이었는데 11월 4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게 11월 5일이니까 어제 종가가 95,000원입니다. 오늘은 1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론적인 시총 133억 원짜리 회사가 지금 불과 한 5개월 만에 시총 2,172억 원짜리 회사 시가 총액이 16배로 지금 늘어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예상했던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가 평가했던 그 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회사가 분할 재상장을 하기 전 시점에 나온 리포트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증거사 리포트 신설 이지 바이오 분할 신설한 이지 바이오 1년 예상 시가 총액의 범위가 1500억에서 2400억 사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추정 베어 케이스 이제 약간 좀 베어 케이스니까 약간 좀 비관적인 안 좋은 쪽의 케이스 시나리오를 보면 사료 사업 부문의 OP, 오퍼레이션 프로핏 영업이익이 이 정도고 사료 첨가제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고 영업이익을 계산했으니까 추정 에비타를 구할 수 있고 이 추정 에비타에 5배와 11배의 멀티플을 곱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각 사업 부문의 가치를 구한다. 그래서 영업가치를 구하고 이 영업가치에서 순차입금을 빼니까 예상 시가 총액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10억 원 단위니까 보세요. 1515억 원입니다. 좀 안 좋은 약간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1515억 원의 시가 총액이면 적정 주가는 6만 6천 원이라는 거죠. 이 회사의 분할 재상장일 날 개장 전 기준 평가 가격은 아까 보니까 5천 몇백 원이었죠. 5천8백 원이었나. 그런데 이 회사의 적정 주가 1년 적정 주가가 지금 6만 6천 원으로 평가된 겁니다. 이게 분할 재상장일 전에 나온 리포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아마 대충 평균적인 수준 그 정도 개념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봐서도 여기 영업이익하고 여기에 에비타 멀티플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영업가치가 이 정도 나오고 영업가치에서 순차입금을 빼줘야 되니까 빼주면 예상 시가 총액은 2,427억 정도. 이걸 기준으로 주식 수로 나눠보면 228만 주로 나눠보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지바이오의 주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이 리포트가 이 리포트가 분할 공시가 나오는 그 시점에 이런 분석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 시점에는 이런 리포트가 안 나온단 말이죠. 거의 매매거래 정지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분할 재상장일 날 거의 근처로 가면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지바이오 주식도 분할 재상장 사전에 그 주식이 없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재상장일 날 보나마나 이런 분석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분할 재상장일 날 이지바이오 주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기준 평가 가격의 200%로 장이 열리자마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얼마 안가서 상한가를 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종의 따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되었어도 구독! 우리에게는 깨끗한 immimm! 유통 아 lol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